또 갈까요? 네 정말부터 알아봤습니다. 네 알겠습니다. 정말 모델샘플러 영상과 많이 무비해서 보니까 아주 멋진 모습과 예약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그전에 있는 모습을 해버리고 멋지게 포니테일을 하다 놓은 모습 보니까 너무 멋져요. 그리고 로비스에 딱 보이는 모습을 해볼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기회되는 편지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. 자 이제 모르게까지 한 번 해보시죠. 자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주시고 어? 첫 번째 콘서트는 파트라고 해요? 네 파트랑 한번 해보겠습니다. 정말부터 해보겠습니다. 네 귀엽게 파트를 이렇게 해보겠습니다. 아.. 오늘 뮤직비디오 영상에서 80세를 찍으면 하는 귀여운 걸 또 보여주셨던데 야.. 또 이번 이번 영상은 정말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늘의 기회를 한 번 하고 있습니다. 자 1분 또 한 번 해볼까요? 자 꼬란치 함께 이쪽도 또 한 번 해볼까요? 또 한 번 해볼까요? 사업이 지금 감사합니다.